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미스트로3는 5주 연속 주간 예능 전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놀랍게도 10대 참가자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트로트 아이돌 우유진, 트로트 천재 빛예서 그리고 첫눈처럼 미려하면서도 포근한 음색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는 정서주까지 과연 누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신부 참가자인 정서주를 향한 관심은 방송 시작 전부터 굉장했는데요. 리틀 이미자로 불리는 정서주는 2022년에 앨범 꽃들에게로 데뷔했으며 구독자 19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윤수현의 꽃길 커버 영상으로 66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웬만한 기성 트로트 가수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스타입니다. 1라운드에서 정서주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자신만의 담백하고 따뜻한 창법으로 표현해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명품 목소리다. 비브라토 예술이다라고 말했고 장윤정은 잘한다. 참 잘해라고 인정했습니다. 북 역시 진선미 안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장민호는 우리가 아는 동백 아가씨 하면 예상하는 게 오디션에서 부르는 노래들에서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나오는 창법들이 있다. 그런데 서주 양 나름대로 무대를 쭉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남은 미스트로3에서 굉장히 그 어떤 무대도 기다려지고 다시 꼭 한 번 보고 싶은 무대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실제로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을 부담없이 계속 들어도 듣고 쉽게 만드는 재능있는 친구라며 작곡가로서 둘 다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친구였다. 정서주씨의 따뜻한 툼같은 보이스로 어떤 장르가 탄생할지 정서주라는 장르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까지 했다. 정말 잘 들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박할리는 첫 두세의 마디 들으면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인 거 알겠다. 군더더기 없고 끼 부리지 않는 정말 진지하게 딱 그대로여서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성은 차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다. 제가 들었던 노래의 주인공이 앞에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을 정도다. 어린 친구가 나와서 노래를 참 안팡지게 부르는데 전설적인 노래의 분위기를 손색없이 표현한다는 자체가 천재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가수가 돼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노래 잘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까지 연속 미에 등극하며 노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며 전문가들은 정서주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생인 정서주의 고향은 부산광역시입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위치한 한 식품회사 대표이사이고 어머니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특히 성악과 관련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서주는 평소 김연자의 팬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김연자 노래를 많이 들었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트로트 음악의 다양한 감정과 표현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음악적 영향과 지지 덕분에 정서주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한 걸음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본인이 정동원의 영향을 받아 트로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침 마당에 출연한 정서주는 우연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정동원 오빠를 보고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온라인에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서주는 노래 가사를 모두 이해하고 부르냐는 질문에 노래할 때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데 삼천포 아가씨를 부르면 누가 배를 타고 영영 떠나버리는 것 같고 미운 사람은 슬픈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노래 내용을 생각하면서 무대에 올라가면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서주는 중학생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가수로 데뷔 전부터 유튜브 채널 트로트 샛별 정서주에 업로드한 노래 커버 영상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에 힘입어 2022년 4월 글로벌 음반사 워너뮤직코리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정서주는 이후 장윤정의 보장깨기 전 국민 가수 만들기에 출연해 유튜브에 게재된 해당 영상이 또 한 번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 5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서주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유튜브에 올린 트로트 영상을 보고 방송 섭외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방송 활동을 해도 될지 조언을 구했었는데요. 정서주는 청아한 음색으로 듣는 이들을 사르르 높게 했습니다. 장윤정은 돈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음색이라고 극찬해 관심을 높였습니다. 장윤정은 정서주를 위한 눈높이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장윤정은 정서주에게 고음에서 힘주는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열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이에 정서주는 한결 힘이 생긴 목소리로 애절한 노래를 완성시켰고 도경환은 닭살 돋는다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정서주 방송 출연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또 방송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윤정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방송에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소모가 되는 건 반대야. 서주처럼 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더 뛰어야 되고 더 연습해야 돼 똑같이 뛰면 똑같아지니까 더 열심히 할수록 빛나는 거니까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뒤 두 사람은 미스트로3에서 참가자와 심사위원으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실력면에서도 화제성으로도 모두 톱을 차지하고 있는 정서주인데요. 이러한 정서주를 바라보는 평문가들의 평가도 엄청납니다. 김현주 시사평문가는 황포도 때 이런 노래는 저도 무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같다. 근데 사람이 노래를 표현하려면 그 노래에 대한 정서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편이 되는 거잖나. 그런데 전 아이대에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며 또 마치 어디 옆에다 무슨 CD를 틀어놓은 것처럼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할 지경이다. 이러다 보니 리틀임이자 이런 별명까지 붙었다고 한다. 별명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는 정서주의 매력적인 목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하평론가는 많은 대중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리틀임이자다 이런 찬사까지 나온다는 거는 힘들잖나. 이런 임이자라는 이름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갖다 댈 수 있는 일은 나니다. 한국 가요계 거목이고 임이자씨가 옛날에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이 목소리가 한국인의 한을 담았다 이런 표현과 평가도 받았었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목소리라는 말도 들었었는데 임이자씨는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차원이 아닌 거다. 그러한 거대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임이자씨의 이름이 대중들의 평가에서 지금 정서주 양한테 붙여지고 있다는 거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정서주 양이 지금 16살인데 임이자씨가 과거에 18살에 데뷔를 했다. 정서주 양이 과연 18살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노래를 할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극찬을 전했습니다. 또한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콘서트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안진용 기자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지금 16살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건 13살인 3년 전이다. 당시 개인 채널에 노래를 하나 둘 올렸는데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고 결국 구독자 수가 무려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꽃들에게라는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정식 데뷔 후 불과 한 달 만에 콘서트까지 치렀으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정서주가 노래를 할 때는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무대 위에서 3분짜리 노래를 부른다는 건 3분 동안 그 사람이 돼서 한 편의 연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마찬가지다. 이걸 정확히 알고 무대 위에서 그 노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게 바로 정서주 양의 노래의 힘이 아닌가 싶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가수들을 보아온 평론가들도 한 마음으로 놀라는 정서주의 실력입니다. 자신이 가요 평론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도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네티즌은 저도 정서주 양 초등 6학년 때 노래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계속 듣고 지켜봤는데 제 예감이 적중했다. 솔직히 긴 세월 동안 이미자의 노래를 듣고 살아온 세대지만 이미자보다 더 우월한 것 같다. 이미자는 콧소리가 많이 나고 약간 성대를 눌러서 나오는 음색이지만 서주 양은 콧소리가 전혀 안 나고 성대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전혀 없는 정말 맑고 청아하면서도 잘게 부서지는 바이브의 순수하고 매력적인 음색으로 담배 최고의 목소리로 타고났다. 향후 나이가 더 들면 더욱 더 음력이 확대되어 풍부한 처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럼 더욱 구성지고 절절한 감동을 받을 거로 예상됨으로 이미자를 압도하며 20세가 넘어서면 독보적인 음색으로 한국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을 것 같다. 물론 주현미처럼 잔음 철이나 꺾는 기술을 좀 더 연습하고 탑재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실력이 굳어버리면 안 되고 다양한 노래 창법을 가미해야 한다. 워낙 금색과 바이브가 천부적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단숨에 끌리게 하기 때문에 트롯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바로 그 음색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 같다. 얼마 전 장윤정의 프로에서도 윤정 양이 언급했듯이 정말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음색으로 한 방을 터뜨릴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 대형 가수의 자리는 많은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고 감동을 줘서 인정을 받고 수많은 팬층이 생기게 되는 게 한 방인 거다. 향후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신동이다 라고 남겼습니다. 정말 전 국민의 트롯스타로 거듭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연 미스트로3에서는 앞으로 또 얼마나 굉장한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